엄청나게 큽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선의를 가지고 7월 30일부터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의사분들의 이야기한 내용을 이 폐가 80% 파일럭스가 점령한 상태란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경기 북부의 한 대학병원의 언급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의께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 상황을 알린 거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이 좀 경력이 계시는 의사분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 진단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더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감기약 같은 데 감기약 먹으면 되지 왜 코로나 약을 먹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박사들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코가 어디 있어 감기약 먹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 이야기죠 그냥 감기약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중하게 뇌과 의사분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단순 감기 운하함의 과소평가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급병원은 격리 병동이 없어가지고 환자를 전환하더라도 환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사람이 진지하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전했으면 그 정보를 진지하게 대해야 될 것 같습니까 끌렁하게 뭐죠 아니 공 박사님 지금 선동하는 겁니까 아니 코로나가 어디 있습니까 감기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버렸냐 목숨이 달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공 박사님 코로나 선동기사 유감입니다 여름 감기는 냉방병인데 해마다 있어 온 감기를 코로나 감기로 둔갑시 내용을 올려내니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증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에 일선 여러분들 1차 진료기관에서 코로나 발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게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내과 의사라는 사람이 진짜 의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의심할 게 또 따로 있지 코로나에 제발 정신 좀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코로나 같은 소리 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웃고 말지만 사람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이렇게 익숙할까 설령 여러분들 그냥 젊은 사람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하게 심각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왜 중병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게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막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고혈이 계속되고 인후통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다가 모든 근육의 통증에 고통스러워하고 기침하면서 가래를 엄청 많이 뱉어냈습니다 연통은 안철수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이야기를 제시하는 분도 계시죠 모든 사람이 다르게 경험할 겁니다 몸의 체질 같은 게 다 다르니까 면역도 같은 게 다르니까 코로나와 감기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가 감기와 같지 않습니다 제가 감염이 되어 봐서 압니다 저 약이 없으면 큰 병으로 약이 됩니다 호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죽지 않습니까 호흡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배가 80% 이런 90%를 점령하게 되면 에크모 같은 여러분들 외부 진급 여러분들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 호흡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격리병동이 없거나 병원을 안 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매사를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매사를 여기 한 분이 따끔한 질책하지 않습니까 황당한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가 감기다 박슬로비드가 뭐 대단한 약이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괴리된 생각을 하는지 저는 좀 압니다 한방이나 파라메디같이 의학은 조금 배웠는데 실제 중환자를 케어해 본 적이 없고 중환자실에 코로나로 배가 허옇게 되어 산소 흡입이 안 되어 헐떡이는 환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머릿속에서 그거는 감기 같은 간단한 것인데 이런 망상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병원 호흡기 중환자실에 가서 중무장하고 한 번만 견학이로 하면 세상의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되거나 거제는 거짓말로 들리고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시청자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호흡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호흡이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약자가 투입이 안 되면 아마 이 환자는 호흡을 자기 힘으로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가 80% 점령한 상태라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해 주더라도 다 그렇게 뺏떡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의사분들의 현장 리포트를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이런 뭐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까 살아가는 자세하고 관련된 겁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캐나다도 조금 상황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캐나다도 비슷한 상황으로 의사들이 많이 휴직하고 또는 다른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저도 질병이 있어 나이도 있고 항상 긴장하고 있는데 수술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의사들은 없고 이스톤 노인의사 30대 초반 의사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유행하면 집안에서 한 발짝을 안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한국과 비슷합니다 밖에 나가면 베겐 캐나다니는 별로 없고 인도 사람과 중국 사람들만 다닙니다 캐나다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수개월간 의로 대란 중인데 의사들과 신경전하고 인상조정 상태도 은폐하다가 1.9% 올려준 겁니다 물가는 3에 4% 정도 올라가겠죠 1.9%에 올려준 겁니다 30년 정도 물가는 3, 4% 올라가고 숙가는 1%에 머물고 하니까 얼마나 격차가 벌어지겠습니까 2025년도 의원 숙가 1.9% 인상 합의 안 해도 그냥 통과 이런 겁니다 이게 대학병원 초진료일 겁니다 2001년도 초진료 8,700원 최재임금 1,600원 2024년도 초진료 17,600원 최재임금 9,860원 이게 대학병원일 겁니다 대학 등록금 10수년 동결해서 사립대학 교수 월급도 동결 교육병원 봉급은 인상하며 결국 교수가 투잡을 띄어야 생계주제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육부나 보건복지원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글을 남기셨는데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의사들이 전문가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좋은 거죠 지금처럼 윤 정부도 전문가 이야기를 묵사로 안 들었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을 복용해야 되나 문제는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저 같으면 의사의 조언이나 처방을 따르겠죠 여기 한 분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약은 필요하니까 먹는 겁니다 약을 안 먹는 걸 자랑하다 친척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다 설득하는 것은 힘드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소화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또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강구 하나 하고 그 다음 방송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방송 드린 바와 같이 이름 없이 삐또 없이 제가 직접 쓴 이런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에서 활동상을 주요 인물별로 잘 정리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순환부의 아주 독특한 그런 주인 에리조나의 문화 답사기 여름에 또 여행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김동주 신학과 역사학을 공부하신 분의 대표작 기독교로 오는 세계 역사 함께 여러분들에게 양수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고 벌써 여름 금요일이네요 오늘 또 금요일 하면 또 내일이 여름 토요일입니까 네 내일이 토요일이네요 토요일은 또 이런 편안하게 방송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토요일 방송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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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